2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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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차시 3차시 2차시 3차시 일로와라 안녕하세요 남궁다리입니다 성은 남궁이고 이름은 다리니까 두다리야 부르지 말아주세요 와 그럼 너는 이제 이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다 이거야? 학교라는 것은 야구 강식의 생겨나 애들이 우리가 약하다는 걸 눈치채기 전에 먼저 몸을 부풀려야지 덩치를 제법 크면서 성격은 순한데서 하나 고르는 거야 골랐지? 뚜벅뚜벅 멋있게 걸어가 그리고 무턱대고 시비를 걸어 눈 두라리고 순대를 꺼내가지고 줄넘기를 해버릴까봐 이렇게 시비를 걸란 말이야 줄넘기 꺼내갖고 순대를 해버린다 그냥 그러다 뒤지게 맞으면 어떡해 방과 옥상이다 안 나오면 죽는다 망쳐도 죽는 모자질해도 죽는다 어차피는 죽는다 나 지금 쉿이냐? 쉿이다 오늘 전학 온 애가 재구에게 들이댔대 파라나 잘리는 거지 그거 니가 시킨 거잖아 니가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갑자기 눈병이 난 것 같아서요 눈엔 처음 나오는 건데 권토부 있잖아 걔들한테 돈 좀 주고 재구 녀석이 해결해달라 그러면 너무 편해지지 않겠어? 아니면 제가 학생구실에 가서 근실을 먹고 정하덜 먹겠습니다 너희들 나와있어 미안해 아이 선생님 선생님 나 살다살다 너같이 죄송한 같은 새끼는 처음 본다 가지가 네가 나 나 passive